네 이번엔 재질 사용에 있어서 png 파일의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요. png 파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질을 입히면 그 해당 재질이 투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색이 있는 부분하고 색이 없는 부분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스케치업의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의 재질 중에 저렇게 png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에요. 펜싱 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이런 거는 투명한 png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재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모델링을 하기 어려운 형태 들인데 이렇게 와이어 형태 들이죠. 이런 걸 표현할 때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png 파일은 포토샵에서 찾아봐도 이렇게 투명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배경을 포토샵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한 다음에 그 저장할 때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형식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제 에서는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볼 거에요. 나무를 만드는 과정을 좀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이런 게 없다고 쳤을 때 일단 판을 하나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이제 그 png로 저장된 나무 파일 가지고 와서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에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중요한 점은 처음에 이 판을 만들 때 오리진 점에서부터 클릭을 해서 수직으로 세워지게 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질을 넣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재질을 불러온 다음에 넣으면 이렇게 생길 거에요. 그죠?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높이를 그 실제 이 나무의 높이를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높이를 4000 4m로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m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그 이 판 이 판도 이 판도 몇이 돼야 되냐면 4000에 2785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만들 때 지금 보면은 이 우측의 디멘전 값을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가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2785, 4000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비례가 맞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딱 맞는 판이 만들어지고 그 판에다가 나무를 이제 재질을 적용했을 때 딱 맞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무를 컴포넌트로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로 만들 때 이걸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크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자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 하나는 이제 SetComponentExcess인데 자 그 오리진축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축은 이 나무 컴포넌트의 오리진축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메인 큰 줄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해주면 컴포넌트의 축이 이 나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 Always Space Camera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체크를 해주면 밑에 Shadow Space Su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자 Create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Create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나무가 화면을 돌리는데도 계속 어 이 그 지금 작업하는 창 화면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화면이 바라보고 있는 걸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를 계속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축이 그 우리가 이 중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Origin 축을 바꾸지 않았다면 여기 이 모서리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 그림자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섀도우를 체크해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체크돼 있지 않은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이 네 이 칠 바로 컴모 4000 이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입혀 주는 건 똑같고 네 메이크 컴포넌트 자 여기서 제가 축 설정도 안 하고 페이스 카메라 하고 섀도우 체크 해제만 요구만 설정 바꿀게요. 크리에이트 해 보면 자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얇아져요. 그쵸? 네 그리고 축을 설정을 안 하면 축이 지금 나무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네 외곽에 이 검정색 테두리 부분이 좀 거슬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드 하면 되는데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네 면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다시 한번 면을 클릭을 해 주면 네 외곽 테두리만 선택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드 해 주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 그림자가 또 저렇게 이제 네 보이는데 자 그림자 부분은 네 여기를 뭐 이렇게 해서 나무 모양으로 나무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좀 어색하지 않은 좀 덜 어색한 나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여기 이제 디테일을 좀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포토샵에서 이렇게 png 로 되어 있는 어 이미지를 네 이미지에 어 뭐냐면 그 휴새추에이션 휴새추에이션에서 라이트니스를 블랙으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레이어를 두 개를 분리를 했는데 네 레이어 복사해서 하나를 휴새추에이션으로 블랙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합니다. jpg 나 png 둘 중에 하나로 저장을 해서 일러스트에 가서 열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윗 이 오브젝트에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이미지 트레이스 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그 다음에 메이크 앤 익스팬드 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 메뉴가 여기 위에도 상단에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상단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스 라는 게 있고 이미지 트레이스를 클릭해 보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좀 전에는 비트맵 이미지였는데 이미지 트레이스를 눌러 주면 얘를 네 조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 주면서 뭐가 되냐면 벡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일러스트 이미지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익스팬드를 더 확장을 해주면 어 얘가 이제 이렇게 벡터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G 언 그룹을 해주면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검정색 중앙에 있는 메인 부분만 클릭해서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죠.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다 선택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는데 뭘로 저장을 하냐면 export export에 export as 네 네 거기서 dwg 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dwg dwg 로 저장을 해주면 네 이렇게 이렇게 cad 파일로 dwg 로 저장을 export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자 여기 보시면 import 가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import 로 dw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 tree import 불러오면 네 이렇게 import 로 파일이 불러와져요. 네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줬는데 우선 이제 그 나무의 크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바닥에 아까 크기를 어떻게 썼냐면 2 7 8 5 컴먼 4000 네 이렇게 그렸었죠. 자 얘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좀 크기가 달라졌죠. 이럴 때는 스케일 버튼으로 네 얘하고 예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view 카메라에서 top 뷰에 가고요. 8r 프로젝션까지 해줍니다. 네 나무 dwg 파일을 불러오면 지금처럼 컴포넌트로 들어와요. 컴포넌트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익스플로드 합니다. 익스플로드 여기서 이 라인을 연필 툴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면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좀 지워 줄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안쪽에 있는 면이 나눠진 것도 있고 안 나눠진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마우스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셀렉션을 한번 해주면 좀 연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안쪽 영역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나눠졌죠. 근데 이제 이거 일일이 선택해서 지우는 건 어려우니까 나무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요. 여기 이 부분만 그리고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룹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 안쪽에 있는 애랑 분리가 되죠. 그래서 다 선택하고 안쪽 영역에 나무를 빼고 지워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처음에 만들 때 라인을 제가 너무 중앙에 그려가지고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라인 지우기가 조금 귀찮아졌는데 끝에 이런 나무 이런 데다가 그리셔도 돼요. 이런 데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이 과정에서 네. 면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일단 세워줍니다. 네. 90으로 이렇게 세워 주고요. 면이 지금 파란색 면이라서 리버스 페이스로 면을 뒤집어 주고 나무를 여기다가 입혀주면 나무가 웬만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텐데 이제 조금 약간 어긋나 있어요. 지금 위치가 살짝 옆으로 이동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네. 마우스 우 클릭을 하셔서 텍스처에 포지션 포지션 잡아주고 조금 뒤집어졌네요. 뒤집어져도 이렇게 해서 네. 네. 잘 안 될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찍어주고 확대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완벽하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변환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정확하게 맞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도 네. 여기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늘려줄 순 있겠죠. 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 외곽 라인이 보기 이제 싫어서 이제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하고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 면을 또 한 번 클릭해주면 외곽 라인만 선택되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Hide 해주시면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다시 Explode 한 번 해서 컴포넌트로 만들건데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Make 컴포넌트 Set 컴포넌트 액시스는 자 나무에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세 번 그 다음에 Always Space Camera 네. 이거 체크 Shadow Space Sun 그 다음에 Create 여기서 Definition을 Tree로 해줘도 되겠죠. Tree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reate 해주면 네.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나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만들기 PNG 나무 만들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여기 바닥에서 만약에 이제 면이 저렇게 안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이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 뭐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지웠죠. 그래서 어 연필 선으로 뭐 가운데를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렸더니 안 만들어지죠. 밑에 부분이 이런 경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렸잖아요. 한 번 더 그려줘요. 밑에다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밑에 부분은 만들어졌는데 이 안쪽에 영역이 안 만들어졌죠. 그럼 문제는 이 이 라인과 이 라인 둘 사이에 이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려줍니다. 자 위에는 또 만들어졌죠. 반씩 정리를 하다보면 네. 결국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금은 뭐 귀찮지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png 파일로 나무 만드는 과정 png 파일의 특성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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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ticas